네 안녕하세요 쇼부대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템은요 짠 레비스 스트랩이에요 이거 가성비 진짜 좋게 나왔어요 우선 가격이 9,000원 와 이거 예전에 히데나 일본에 그런 비주얼 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던 시스루 스트랩이구요 그래서 레비스에서 전문 전속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자이너가 있어요 보통 뭐 스트랩 디자인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스트랩 디자인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스루 스트랩으로 스트랩 안 맨 것 마냥 네 기타가 둥 떠 있는 것 마냥 연출할 수가 있고 사실 제가 이거 시스루네 뭐지 했는데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까요 무대에서도 그렇고 뭔가 불빛이 반짝거리면서 생각보다 예뻐요 네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지금 사실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뭐 패션이나 아니면 저 지금 색깔옷 같은 거 입었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투명 시스루라서 그래서 홈으로 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디자인 했대잖아요 네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뭐 내 스타일도 살려주는 네 그런 시스루 스트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비스 와이드 네 와이드 시스루 스트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ze which lab чем가 의미 spark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